자 2022년 10월 16일 우리 초등부 예배를 지금 시작합니다. 우리 제목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전도운동 이어나갈 나는 랩런트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옆에다가 인사합니다. 전도운동 이어나갈 나는 랩런트입니다. 시작! 네 전도운동 이어나갈 우리는 랩런트입니다. 우리 전도학 볼까요? 자 랩런트 전도학 제목 뭐죠? 시작! 랩런트의 새로운 점검. 점검의 동그라미. 2022년도 우리 한 해 동안 그땅 24 언약 붙잡고 이제 한 해를 지금 점검하고 내년도를 준비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그래서 한 번 봅시다. 밑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랩런트의 새로운 점검이다. 내년을 향해 가야 하기 때문에 랩런트 7명이 어떻게 했는지 한 번씩 점검해야 된다. 자동차 정비하듯이 해야 한다. 자동차 정비에 줄쳐놓습니다. 이제 자동차가 점검해야 돼요. 오래된 자동차 혹은 자동차 사게 되면 점검을 하지 않으면 길 가다가 차가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이 얼마 전에 지하에 차를 대놨는데 이게 차가 오래돼서 배터리가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못 몰고 집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정비를 했는데 자동차 정비하듯이 우리도 정비를 점검을 해야 됩니다. 우리 서론 봅시다. 1번 시작! 생각, 마음, 뇌. 2번은 뭐예요? 말씀, 기도, 영혼. 3번은 뭐예요? 묵사, 보자예요. 자 1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랩런트 때 가진 생각, 마음은 전부 뇌 동그라미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우리 랩런트들이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모든 것들은 어디에 입력돼요? 뇌에 입력돼요. 어릴 때 큰 상처, 큰 트라우마를 받은 사람들은 자녀를 키우면서도 내 트라우마, 내 상처가 나와요. 그래서 어떤 엄마가 어릴 때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부모님이 항상 바쁘셔서 일하러 밖에 계셨는데 어릴 때 동네에서 안 좋은 일을 겪게 된 거예요. 집에 혼자 있다가. 그런데 그 트라우마 때문에, 그 상처 때문에 지금도 자기 자녀한테 키우면서도 그 생각이 난대요. 내 자녀를 보면 내가 어릴 때 당했던 그 일을 당할까 봐 걱정이 돼서 여섯 살인데 모유를 먹여요.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듯이 랩런트 때 가진 생각, 마음은 어디에 입력돼요? 뇌에 입력됩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는요. 말씀과 기도를 누리게 되면 어디에 각인돼요? 영혼. 동그라미에 놓습니다. 지금 앞에 보고 집중해야 되겠죠. 영혼에 각인됩니다. 그리고요. 3번은요. 묵상을 하게 되면 어디와 연결돼요? 이거 세 가지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뇌와 영혼과 보좌와 연결됩니다. 그래서 밑에, 묵상 밑에 잘못되어진 것 읽어봅시다. 앞에 보고 여기 어느 반이죠? 앞에 보고 딱 집중해야 돼요. 지금 마지막입니다. 자, 시작. 잘못되어진 것이 내 영혼에 각인되어 버리면 힘들지만, 힘들지만, 줄쳐놓습니다. 지금 딱 집중해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죠. 딱 집중해야 됩니다. 잘못되어진 것이 각인되면 힘듭니다. 어른이 돼도, 대학생이 돼도 힘들어요. 근데요. 시작. 말씀과 기도가 내게 영혼에 각인되면, 보좌의 능력이 나온다. 자, 줄쳐놓습니다. 랩런트들, 어릴 때 가지고 있는 상처, 또 혹은 영적 문제, 혹은 가문의 문제 있겠죠. 전도사님이나 혹은 선생님한테 말 못하는 문제 있어요. 괜찮아요. 말씀과 기도가 영혼에 각인되면, 보좌의 능력이 나옵니다. 진짜. 성령 충만하면, 내 영적 문제, 내 단점,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주세요. 따라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것 다 뛰어넘어요. 알겠죠? 고치고 바꾸려고 하면 엄청 힘들어요. 고치고 바꾸면 우리는 성령 충만하고 잊고 살리면 됩니다. 그래서요. 본론입니다. 시작. 10분 타임, 동그라미. 이게 이번 주 서론이고 본론이고 결론입니다. 우리 초등부. 무슨 타임요? 빨간색으로 줄쳐놓습니다. 10분 타임. 10분만 해도 된다고 그랬어요. 5분에서 10분만 해도 되는데 이번 주에 랩런트들이 진짜 한 10명 정도 되는 랩런트들이 집중했어요. 더 많은 랩런트들이 집중했겠지만 올려 놓은 랩런트들인데 이것보다 더 많이 있어요. 있는데 이거 하는데 몸 살리기 한 가지 하는데 사실 5분, 10분이면 돼요. 스트레칭 5분, 10분. 기도수첩, 보금선거 쓰는데 5분도 안 걸려요. 우리 초등부 주부 있죠? 그리고 3번에 기도수첩 하는데도 몇 분 걸려요? 5분, 10분. 그리고요. 찬양 한 곡 듣는데 3분 걸려요. 찬양 한 곡 듣는데 또 오늘의 독서 그냥 3분만 읽어도 돼. 펴가지고 제목만 봐도 돼요. 또 오늘의 공부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책 두 번째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에 책 두 번째 끝내고 세 번째 하는데 네 번째 그래서 다른 랩런트도 한 명 더 할 거예요. 밤에 불러서 밤에 불러서 할 거예요. 그리고 가르쳐 줄 사람도 구해놨어요. 공부 가르쳐 줄 사람도 전도사님 구해놨습니다. 수학, 과학, 영어 전문가. 그리고 7번에 전도 대상자 사람을 살리는 스케줄이죠. 뭐라 하노? 앞 산 사람은 뭐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것도 5분, 10분이면 돼요. 잠들기 전에 그냥 틀어놓고 자면 되죠. 따라합니다. 10분 타임 한번 보겠습니다. 밑에 읽어봅시다. 시작 영적 시스템을 만들고 여기에 따라서 학업 시스템이 나와야 된다. 문화 시스템은 나머지 결과로서 나옵니다. 1번 영적 시스템 2번 학업 시스템 3번 문화 시스템 결론만 같이 읽겠습니다. 결론 시작 이것이 랩런트가 갖추어져야 되고 자, 보고 있죠. 결론 결론만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랩런트가 갖추어져야 되고 꼭 해야 될 점검이다. 점검 동그라미 자, 점검이다. 시작 지금부터 집중하는 영적 시스템을 만들어서 시작하면 된다. 영적 시스템 줄치고 그래서요. 어떤 프로 선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프로 선수가 저보고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도 아무리 아마추어라도 골프를 제대로 치려면 한 6개월 정도 동안은 집중해서 그래도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6개월 동그라미 몇 개월만 하면 된다고요? 6개월만 하면 된대요.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요. 자, 그리고요. 자, 이러더라고요. 시작 그냥 아마추어라도 그래야 좀 할 수 있다. 이러더라고 아니, 운동도 그러는데 영적인 건 어떻겠습니까? 랩런트들 지금까지 아무것도 없었어도 괜찮아요. 자, 주칩니다. 지금까지 아무것도 없었어도 뭐 어떻다고요? 괜찮아요. 따라합니다. 괜찮아요. 한 번도 40일 안 했어. 괜찮아요. 오늘부터 하면 돼요. 시작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옆에 얘기하세요.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괜찮아요. 했어요? 이번 주에? 괜찮아요. 솔직하잖아. 안 했다고 하고 솔직해요. 자, 우리 뒤에 한 번 봅시다. 자, 우리 40일 이제 몇 주차 할까요? 몇 주차예요? 4주차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지금 40일 4주차예요. 그러면 11월 지금 3일 되면 40일 마무리하고 11월 6일날 이제 집중해 놓은 랩런트들 시상식 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 40일 4주차인데 자, 따라합니다. 영적 시스템 우리 초등부는 3, 4학년 시기는 영적 시스템을 만들고 갖추는 시기예요. 3학년, 4학년 시기는 우리 랩런트들이 혼자서 말씀, 기도 또 전도 학업 이런 규모들을 갖추는 시기가 초등부 때 그래서 이 시스템을 갖추기만 하면 이 시스템만 딱 시작만 하기만 하면 영적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보좌의 능력이 나에게 임할 수 있도록 이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 이 틀은 1번부터 8번까지 우리 여기 있죠? 이름 딱 적고 한번 읽어보세요. 1번은 뭐죠? 몸 살리기 2번은요? 마음 생각 3번은요? 영적 세계 4번은요? 오늘의 찬양 오늘의 찬양은 전도운동 이어나갈 나는 랩런트입니다. 그게 이번 주 찬양입니다. 딱 적어 놓으세요. 거기 적어 놓으세요. 그리고 다섯 번째 뭐죠? 오늘의 독서 6번은요? 오늘의 공부 7번째 전도 대상자 8번 잠들기 전 이거는 벌써 3년 전에 유광수 목사님 청년 수련회 청소년 수련회 때 주신 매뉴얼이에요. 3년 전입니다. 이미 이걸 하고 있는 랩런트들은 벌써 시스템 돼서 계속 응답받고 있겠죠.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딱 가지고 이번 주에도 다 안 해도 돼요. 어떤 친구는 화목금은 안 했어.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을 안 하고 주일, 월요일 수요일, 토요일만 했고 어떤 랩런트는 카톡으로 보내왔어요. 입안에 한 명 있어요. 그리고요 입안에 한 명은 저랑 할 거예요. 또 입안에도 해야 돼요. 저 입안에는 거의 다 있어요. 거의 다 있어요. 진짜 거의 다 보내왔는데 그래서 따라합니다. 괜찮아요. 오늘부터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 영장 시스템을 딱 갖추는데 우리 초등부 메시지 딱 보겠습니다. 자, 뒤쪽에 넘어가서 자, 뒤쪽에 넘어가서 이번 주에는 요 영장 시스템을 따라합니다. 10분 타임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전도자께서 5분에서 10분만 하면 된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요 타임을 따라합니다. 반드시 반드시 가져야 돼요. 아무리 공부 잘하고 학원 잘 가고 엄마, 아빠한테 문제 안의를 킨다. 소용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는 요 10분 있으면 살아납니다. 살아납니다. 이번 주에 전사님이 현장 가면서 찬양을 한 곡 들으면서 운전하면서 가는데도요. 성령께서 전사님한테 역사하세요. 전사님이 운전하면서 잠깐 잠깐 돌아다닐 때마다 강단 말씀 틀면서 돌아다니는데도 현장 다니는데도 하나님, 전도사님 마음에 역사하세요. 성령으로. 잠깐 운전하면서 메시지 듣는데도 잠깐 찬양을 듣는데도 잠깐 자기 전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니까 누가 역사예요? 따라합니다. 성령 역사. 요거 한 번만 우리 랩런트들이 체험하면 돼요. 무디는 9살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를 체험했다 하셨죠? 어제. 무디 엄마가 무디를 고아원으로 보낼라 했었어요.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안 돼서. 근데 기도를 체험했다 했어요. 기도의 사람이죠. 그래서 요 성령의 역사가 이번 한 주간 우리 랩런트들에게 임하도록 기도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10분 타임 5분에서 10분이라도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에게 역사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하게 보아야 되는 거는 랩런트들 가지고 있는 신분이에요. 신분 성령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세요. 내가 어디를 가든 어느 곳에 있든 한국에 있든 미국에 있든 황장실에 있든 학교를 가든 성령께서 어떻게 하세요? 내 주 함께 하세요. 근데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디에 갇혀있냐 운명이 빠져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 마귀의 자녀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점치러 다녀요. 진짜 점치러 다니고 구타러 다니고 대통령이나 정치인들 옆에 반드시 무당이 있어요. 무당 무당 있어요. 법사 있어요. 스님들 있어요. 그래서 절에 가서 물어봅니다. 그게 뭐냐 따라하면 운명 운명 사주 팔자가 있다니까요. 몇 시 몇 분에 너 그 아들 죽을 거야 얘기한다니까요. 그리고요 이거 하려고 이 무당한테 찾아가가지고 실제로 전사님 동네에도 무당이 있는데 그 차에다가 항상 그 장 봐가지고 그 남자하고 여자 무당하고 같이 이 점치러 가더라고요. 전사님 동네에 있는 어떤 무당이 차에 그 카렌스인가 하여튼 큰 차에 돼지 머리 과일 초 뭐 향 이런 거 태우고 가는 거 봤어요. 밤 되면은 이 무당 집 항상 불 켜져 있어. 그러니까 전사님 운동할 때마다 그 집 역사는 흑암차라고 주 예수 그리스로 떠나가라고 기도하는데 이 운명이 있어요. 사람들 물어본다니까요. 그리고요. 우리는요. 어떻게 하죠?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인생을 성령께서 인도하세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 우리의 길을 책임지세요. 어제도 우리 랩런트 한 명 결혼했는데 목사님 뭐라 하셨냐.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니까 나는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엮어가니까 내 인생 너무 행복해요. 목해 47년 뭐 81세신데 너무 인생 행복하다 고백하시더라고요. 왜냐. 따라합니다. 성령 인도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주세요. 끝까지 걱정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알겠죠? 따라합니다. 성령 인도 성령 인도 받는 공부 성령 인도 성령 인도 받는 직장 성령 인도 받는 신앙 생활 되면 행복하겠죠. 성령 인도 받으면 행복하죠. 그런데 있잖아요. 이 하나님 떠난 사람들은 에베소드 2장 2절에 뭐냐면 이 사단에게 붙잡혀서 뭐하냐. 따라합니다. 우상숭배 이 사람들은 하나님 떠난 사람들은 우상숭배에요. 하나님 떠난 사람들은 이 세상의 풍속 따라가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청년 결혼해도 행복하지 않아요. 사단에게 끌려달린다니까요. 왜 끌려다녀요? 따라합니다. 원죄. 이 이유를 몰라서 전세계 2, 3, 7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당하자. 이 이유 하나. 유대인들이 이 이유 하나 몰라서 고통당해요. 이거 모른다는 이유. 원죄 가운데 있다는 거. 하나님 떠난 이 문제 가운데 있다는 거. 이거 몰라서 뭐예요? 지금 TV에 온천시내 상담 받잖아요. TV 프로그램에 온천시내 프로그램이 상담입니다. 부부 상담. 남편이 나를 때렸어요. 남편이 때렸어요. 부부 싸움 때문에 아이들이 불안해요. 그리고 아이들은 또 정신 문제 왔어요. 우울증 왔어요. 이게요. 옛날에 그런 프로그램 없었습니다. TV에. 근데 지금 전부 다 이 프로그램. 고등학교, 중학교 때 사고 쳤어요. 이런 프로그램들이 지금 많이 나왔다니까요. 뭐죠?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 있어요. 귀신 문화로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몰라요. 자기가 무슨 짓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요. 근데 우리는요. 따라합니다. 성령 역사.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가는 곳마다 역사하십니다. 우리 랩노드들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누가 역사하냐.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성령께서 내가 40일 집중훈련 하는데 역사하세요. 진짜. 그냥 지나가는데도 하나님 역사하세요. 근데요. 이 불신자들은 무슨 문제 오냐. 따라합니다. 정신 문제. 60문제. 그리고요. 죽음 어디 가죠? 지옥. 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가요? 호대에게 대물림. 전달돼요. 나는 우리 엄마같이 살지 않을 거야. 우리 아빠처럼 살지 않을 거야. 우리 엄마 아빠처럼 그대로 살고 있죠. 대물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완전히 빠져나온 뭐냐.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 일곱 가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랩노드들. 성령 내주. 따라합니다.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성령 역사. 요게 우리 신분이고 요거 가지고 있으면 따라합니다. 천사 동원. 내가 가는 곳마다 앞서서 천군 천사를 보내세요. 진짜. 내가 다락방 현장 가기 전에 하나님 그 집에다가 이미 천군 천사 보내놓으세요. 그리고요. 따라합니다. 흑암 결방. 우리 랩논트가 가는 곳마다 흑암이 꺾여요. 전사님이 신학교 다닐 때 무당집 갔거든요. 가니까 무당이 뭐라 하냐면 너한테 더 센 게 들어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가 들어가 있었냐. 당연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더 세죠. 그래서 소금 뿌리고 물 뿌리면서 나가라 하더라고요. 근데 전사님은 그때 나오면서 마음이 정말 아팠어요. 그 무당 보면서. 아 진짜 하나님 모르니까 이렇게 살 수밖에 없구나. 근데요. 따라합니다. 흑암 결방. 우리가 가는 곳마다 빛이 비춰집니다. 우리 랩논트들 가는 곳마다. 학교에. 가정에. 어떤 친구는 전도대상자 아빠 적어놨던데 아빠에게 예수 그리스도 아빠 하나님 만나야 돼. 아빠 하나님 안 만나야 하면 지옥가. 이 말 안 해도 아빠 알까를 모를까요. 빛이 전달될까요 안 될까요. 전달돼요. 그리스도에 빛이 전달됩니다. 따라합니다. 흑암 결방.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요거를 사용합니다. 권세는 사용하는 거예요. 권세. 권세는 사용. 따라합니다. 사용해라. 있으면 쓰면 되는데. 전사님이 천 원이 없었어요. 카드는 있고. 그러니까 천 원이 없으니까 천 원짜리 핫도그를 못 사 먹었어. 근데 천 원 뽑으면 돼요 안 돼요. 뽑아서 쓰면 되잖아. 맞죠.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따라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현장의 역사는 허감 세력은 떠나갈지요다. 계속 기도하세요. 전사님도 계속 동네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이 지역의 역사는 사단의 세력을 떠나갈지요다. 기도합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요. 나는 누구의 시민권? 천국 시민권. 나는 하나님 자녀예요. 미국 시민권 부럽지 않아요. 미국 시민권 부럽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미국에서 아기 낳으려고 비행기 타고 미국 가서 아기 낳고 오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미국 시민권 딸려고. 그러면 천만 원이 들어요. 미국에서 아기 낳으려면. 근데 우린 그럴 필요가 없어요. 따라합니다. 천국 시민권. 하나님 자녀. 알겠죠. 그리고요. 최고의 축복 뭐죠. 마지막. 따라합니다. 세계보금아. 이거 최고의 축복이에요. 우리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나를 통해 세계보금아의 축복. 세계보금아하는 교회. 세계보금아하는 장로님. 세계보금아하는 목사님. 지금 우리 세계보금아하는 우리 선생님들 만났잖아요. 따라합니다. 선생님 보면서 얘기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진짜 오늘 감사 안 하시면 안 돼요. 따라합니다. 감사. 무조건 감사해야 돼요. 무조건 감사의 이유를 무조건 찾아내셔야 돼. 오늘 교회 와서 우리 장로님 보면서 우리 선생님들 보면서 우리 랩런트 보면서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세계보금아의 주력들. 전도운동 이어나갈 남은자 랩런트. 남은자 교사. 남은자 장로님. 남은자 교육자예요. 그래서 따라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신분건세 누리는 사람에게는 날마다 감사해요. 불신은 없습니다. 상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의 축복 누려요. 그래서 우리는 따라합니다. 전도운동 이어나갈 나는 랩런트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10분. 따라합니다. 10분. 누리면 돼요. 딱 10분만. 주의 성령으로 지금 이 시간에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 내주 인도 역사 천사동원 허감이 결박되어지고 천국 시민권에 확신 가지고 세계보금아의 축복 누리게 해주세요. 날마다 이거 누립니다. 그래서 우리 봅시다. 1번에 우리의 랩런트의 정체성. 따라합니다. 랩런트의 정체성. 우리는 누구냐. 따라합니다. 남은자 랩런트. 따라합니다. 술래자 랩런트. 정복자 랩런트입니다. 복음으로 완전히 끝난 사람. 복음으로 완전히 끝난 사람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이번 주간의 키 말씀입니다. 중요 말씀 갈라디아 2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소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소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따라합니다. 십자가의 모든 문제가 끝났어요. 알겠죠? 십자가에서 모든 것 끝내셨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문제까지도 십자가에서 끝내셨다. 여기에 대한 출발이 있는 사람은 남은 자, 랩런트. 나의 모든 문제를 그리소께서 끝내셨어. 한 번이라도 랩런트 생각나면 돼요. 따라합니다. 그리소께서 나의 상처, 가정의 문제, 공부의 문제 다 끝내셨어. 알겠죠? 이거 할 때 누가 싫어하냐? 사단이 싫어해요. 그리스도 이름 얘기하면 누가 싫어하냐? 사단이 싫어해요. 아무리 자격증, 아무리 돈 갖다 대도 사단 하나도 안 무섭습니다. 그리스도 이름 앞에만 사단이 도망가요. 그래서 그리스도 끝난 사람. 그래서 나는요. 오직 따라합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소께서만 사십니다. 그래서 그리소만 나타나면 돼요. 그리소만 내가 나타나면 안 돼요. 내가 잘했어. 나 너무 잘해. 나 오늘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내가 아니라 하나님 그리스도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만 우리 집에 나타나고요. 그리스도만 복음 없는 아빠한테 나타나고요. 그리스도만 학교에 나타나면 됩니다. 그러면 다 살아요. 근데요. 내가 잘했고 내가 못했고 너는 실수했고 그거는 사단이 좋아하는 거. 복음은 모든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나타나면 된다. 알겠죠. 여러분들 공부에도 그리스도만 나타나면 돼요. 학업에도 그리스도만 나타나면 돼요. 내가 잘하고 못하고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스도만 나타나면 됩니다. 따라합니다. 순례자의 랩런트. 창세기 41장 38절 있습니다. 바로가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옆에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우리 랩런트들이 오늘 예배드리고 나가잖아요. 오늘 예은이 집중 잘하네. 예배드리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예은이를 봤을 때 야 오늘 하나님 너와 함께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보여야 돼. 알았죠? 우리 40일 집중하잖아요. 이 40일 할 때마다 내가 기도하고 10분 하고 나갔는데 엄마가 나를 보면서 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것 같아. 너 정말 성경 충만하네 오늘. 보여야 돼요. 보일 정도로. 따라합니다. 기도의 사람. 기도의 사람은요. 뭐죠? 모든 것이. 따라합니다. 문제될 거 없다. 문제될 거 없어요. 노 프라브럼. 문제될 것 아무것도 없어요. 문제 갈등은 뭐예요? 따라합니다. 선물 세트다. 따라합니다. 선물 세트. 그 추석이나 설날에 선물 세트 참 많이 들어와요. 선물 세트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그 선물 세트 받아도 기분 좋은데 문제와 갈등은 뭐예요? 선물 세트예요. 전 노사님은 그 문제에 왔는데 큰일 난 줄 알았거든요. 진짜. 큰일 난 줄 알았어요. 망하는 줄 알았고 없애려고 했어. 막 하지마 막 하면서 하지마. 이거 하지마. 이거 하면 문제 생겨. 하지마 그랬거든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선물 세트였던 거예요. 전 노사님은 하지마. 그거 하면 안 돼. 그거 하면 망해 있겠거든요. 근데 문제될 거 없더라고요. 선물 세트였어. 알고 보니까. 저 주고 낙심거리인 줄 알았는데 따라합니다. 선물 세트. 아 진짜 선물 세트. 와 하나님 축복이 완전 통째로 들어가 있었어. 지나가 보니까. 전 노사님 이번 주에 운전하면서 눈물이 나. 눈물이. 너무 감사해서. 왜 감사하냐면요. 따라합니다. 보금은 살리는 거다. 보금은 살리는 거예요. 보금은 살리는 겁니다. 지나고 나면 사람의 말도 틀릴 수 있어요. 그때 당시에 전 노사님 말이 틀렸더라고.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망한다.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사람 말은 틀린 거였어요. 뭐만 딱 성취되냐면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성취돼요. 그걸 딱 보고 나니까 얼마나 감사하든지. 선물 세트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 되시고요. 나의 계획 기준이 아닌 뭐 따라가는 사람? 말씀 따라가는 사람. 말씀 따라가고 말씀이 담겨있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 어떤 랩런트 한 명이 어릴 때부터 계속 핵심 전도학 랩런트 데이 계속 참여하면서 말씀을 마음에 담았던 거예요. 그 애가 잘하든 못하든 예배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있었는데 그 랩런트를 하나님이 서밋의 자리에 딱 세우세요. 누구를? 말씀만 담겨있는 랩런트를. 진짜 상황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집안 형편도 아니에요. 어려웠다니까. 전도사님도 어릴 때 어려웠어요. 차비 없어서 시지에서 경상까지 걸어간 적도 있어요. 두세 시간을. 급식비 내야 되는 급식비 돈도 못 낸 적도 있어요. 지금 급식비 안 내죠. 초등학교에. 그런 적도 있어요. 근데 따라합니다. 상황 환경 형편 그거 문제 되지 않아요. 다 지나가요. 그래서 따라합니다. 말씀대로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자 정복자의 랩런트 우리 3호에서 3장 19자 한번 읽어봅시다. 너무 멋있는데 시작 사무엘이 자라메 여하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않게 하시니 아멘 이 응답이 우리 랩런트 앞으로 받을 응답이에요. 우리 권능이가 자라메 여하께서 권능이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이 삼친 나라 살릴 랩런트들 이 응답이 여러분 거예요. 지유 알겠지? 이거 우리 거야. 우리 응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따라합니다. 보금으로 살리는 사람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비밀로 현장을 살리는 사람 그래서 우리의 랩런트들이 앞으로 가는 길에는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지되어지는 금담을 누릴 줄 확신합니다. 따라합니다. 보금의 사람 기도의 사람 살리는 사람 이 사람 되시기를 기도할게요. 정말 멋있잖아요. 정말 전우사님이 보면서 아 너무 멋있어. 나도 보금의 사람 될 거야. 나도 기도하는 사람 진짜 문제되지 않는 사람 그리고 딱 만났을 때 멋있고 사람 살리는 사람 그런 전도자 될 거야. 기도했어요. 알겠죠? 자 두 번째 전도운동 이어나갈 나는 랩런트예요. 자 1번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 집중 기도 집중 살리는 집중 그거를 우리 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하고 있어요. 자 무슨 집중 말씀 집중 그리고 무슨 집중 기도 집중 그리고요 무슨 집중 우리 요거 하고 있어요. 그래서 랩런트 한 명이 데리고 40일 시작했는데 책을 두 권을 끝내고 책 세 번째 책 네 번째 사갈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랩런트 한 명 더 불러서 수학 과학 영어 전문가랑 같이 공부할 거예요. 밤에 지금 말씀 기도 살리는 집중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 중요한 게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담기게 해주세요. 그러면 끝나요. 그러면 끝납니다. 말씀이 담기면 그 말씀이 성취되죠. 그래서 우리 W 하실 때 우리 집중 훈련할 때 뭐라 했죠? 따라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담겨지게 해주세요. 그 기도 했잖아요. 기억나요? 그래서 유 목사님이 WRC 그 기간에 말씀이 담겨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죠? 기도했잖아. 오늘 예배 집중 잘하네요. 자 그리고요 두 번째는 기도 집중 뭐냐 따라합니다. 삼구상 기도 이거 쉬워요. 따라합니다.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오력으로 역사하시고 보좌의 축복으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삼실의 빛으로 역사해 주세요.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요. 그냥 나는 다 모르겠다. 나는 기도 생각 한 개도 안 난다 하면 따라합니다. 393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그렇게 하라고. 맞죠? 그렇게 하면 되겠죠. 하나님 393 아실까 모르실까? 하나님 393 아이잖아요. 그럼 393으로 충만케 없어서 간단하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결론으로 따라합니다. 영적 시스템을 세팅해요. 진짜 잘하고 있습니다. 랩런트들 왜냐하면 불신자 랩런트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후닥닥거리면서 학교 가요. 그러면 엄마도 후닥닥 애도 후닥닥 아빠도 후닥닥 거리고 학교 가잖아요. 근데 우리 랩런트들은 아침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선생님하고 수요일에 달아방도 하고 토요일에 와서 신학원도 하고 또 신학원 와가지고 또 이사회에서도 읽고 근데 올라오는 거를 전문사님 본다니까요. 근데 진짜 많이 올라와. 진짜 많이 올라와. 주은이도 이번 주에 했잖아. 맞지? 올라왔어요. 봤다니까. 선생님 올리신 거 전문사님 다 보고 있다니까요. 이게 무슨 말이죠? 영적 서민반은 영적 서민반대로 하고 사랑만도 사랑반대로 하고 뿌리반도 뿌리반대로 하고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따라합니다. 괜찮아요. 오늘부터 1일입니다. 4주차라도 4주차 아니야. 1일이에요. 알겠죠? 오늘부터 딱 시작합니다. 몇 분 하라고요? 몇 분 하라고? 10분 해보라니까. 알았지? 네 할 때까지 40일 한다. 알겠지? 자 약속. 자 윤서도 합니다. 윤서도 했지? 윤서 기도 수준 매일 올리잖아. 맞지? 오케이. 기도합니다. 따라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가 말씀과 기도가 내 영혼에 담겨서 보호자의 능력이 우리 가정의 학업의 현장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